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건강원 창업 노하우 다섯 번째 장터나 시장에 직접 가서 구경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원을 내가 앞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 무작정 남들 하고 있는 거 그거 가서 권리금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내 비법을 다 전수해 주겠다. 한 달이면 다 전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한테 권리금 천만 원 줘. 내한테 오백만 원 줘. 이 기계가 삼천만 원 치니까 기계값만 줘. 그래가지고 삼천만 원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원 잘 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한테 넘기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원은 큰 노동이 안 듭니다. 크게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어쩌면 핑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썩지 마시고 직접 체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 만약에 가한다고 그러면 이 기계만 팔아. 중고 기계만 팔아. 그러면 인터넷 딱 쳐보면 새 기계 가격이 나오고 중고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싸게 해가지고 기계만 산다든지 이런 걸 몰라도 거기에다가 권리금까지 얹어가지고 주고 그런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따로 건강원이나 이런 거는 가르쳐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약초입니다. 어떤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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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제가 지금 약초에 대해서만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뭘 넣어야 되고 또 그걸 얼만큼 먹어야 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구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강원에 있는 약초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원형인지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잘라놓고 이렇게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책 본다고 알아줍니까. 책에 그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줍니까. 물론 시골에서 나는 잘하고 시골에서 약초 캐고 그다음에 시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봤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건강원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약초를 알 수가 없죠. 제일 좋은데 그 약초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데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장터입니다. 장터. 장터에 가보면 시골에 가면 오일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인터넷 찾으면 됩니다. 전국 오일장 앱 이러면 탁 앱이 나오고 그러면 앱으로 톡톡톡 해가지고 날짜 다 나옵니다. 심지어 알림까지 귀찮을 정도로 띵띵띵띵 해가지고 알림까지 여러분 다 알려주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딱 찾으면 완전히 지도처럼 만들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장터가 최고의 약초 공부하는 장소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것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 우리동네 시장은 그런 거 없는데 그런 시장 말고 약초들이 전문적으로 모여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동시장, 대구 경동시장인가? 모르겠습니다. 대구 약정골목?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감울감울합니다. 그런데 경동시장이나 대구 약정골목 이런 전문적으로 모여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부산의 옛날에 영돗다리 앞에 약초 그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자유시장, 자유시장 그 뒤에 가면 약초집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청송? 청송은 아니고 청송은 아니고 생각이 안 됩니다. 나이가 50대 중간 넘어가니까 감울감울합니다. 옛날에는 두두두두두두 말하라고 하면 다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청도 갈 때, 청도 갈 때 이렇게 무슨 역이 있어요. 기차역인데 그 처음부터 약초 가게입니다. 그 앞에가 한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장터가 제일 좋아요. 만만하고 그래서 5일장 가보면 시골에서 할매들이 이렇게 약초 조금재배하고 아니면 산에서 뜯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이거 뭔데요? 이거 산수유야. 내가 직접 이빨로 이렇게 까서 다 뺀 거야. 막 설명해. 산수유는 그럼 씨 빼야 됩니까? 이거 해야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분이 거의 교수님이에요. 그 약초에 대해서는. 그리고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거 환기야. 이렇게 해야지. 땅에서 뭐 어쩌고 저고. 그리고 금산에 인삼시장도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 인삼 조금 주세요. 몇 채 줄까요? 이렇게 또 합니다. 채, 채. 인삼은 채, 채 이러거든요. 한 채, 두 채, 세 채, 반 채 이럽니다. 그러면 한 채가 얼만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손쉽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 건 이러면 600kg잖아요. 그런데 한 채는 750g인가? 750g이네요. 600g이고 750g. 그러니까 인삼은 한 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채는 750g. 반 채는 그 반이니까 반, 두 채는 750g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약초마다 저마다 채, 근, 한 양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장태에 가면 그런 걸 막 사람들이 서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듣고 물어보면 말 잘해줍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걸 가면서 이 약초는 어떤 거야? 저는 또 할머니들이 막 이래서 웃을. 할머니, 이거는 얼만데요? 그러면 얼마고? 이건 어디 좋은데요? 물어보면 또 어디 좋다고 막 말합니다. 그 할머니들의 그 이야기들, 그다음에 시골 장태의 그 이야기들은 완전 살아있는 액기스입니다. 싱싱한 거죠. 해로 타지면 싱싱한, 바다에서 금방 잡아놓은 싱싱한 지식들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적으려면 뭐 하니까 딱 듣고 뒤에 가서 메모를 하십시오. 돌아서고 나면 방금 저처럼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 약정 골목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뭐 사람들이 합니다. 아, 네, 요새 이래서 술도 많이 묵고 해가지고 안 좋은데요. 그러면 무슨 오자, 처음에는 저는 오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자자가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미자, 무슨 자, 자자자자 이렇게 자자 다섯 개 붙은 약초를 다리 묵으면 좋다. 아니면 그걸 우려문가 차로 묵으면 좋다. 그게 오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그런 데서는 막 흘러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장과 그걸 사가지고 제가 좀 묵어봤습니다. 묵어보니까 별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자고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 골목 가면 거기서 몇 십 년을 장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기동량만 해도 한 바퀴만 돌고 와도 엄청 배웁니다. 그럼 그거를 이쪽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큰데, 좀 애는 데 가서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큰데 가면 아침에 뭐 가다가 저쪽에서 국산그릇 먹고 또 저쪽에서 돌아보고 이쪽에서 또 가고 또 뭐 심심하며 시골의 다방 같은 데 가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완전히 가보십시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다방인지 노인당인지 술집인지 모를 척 들어 그런 데도 가서 그 씹은 커피도 여러분들 한 잔 하시고 이런 이제 체험들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사진도 하나 찍으십시오. 찍고 이제 나 이렇게 약초 많이 이제 구경해 봤어. 그리고 여러분 건강원 할 때 그 뒤에 또 걸어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 장터 아니면 이제 약초, 약정골목, 경동시장 뭐 있는데 여러분 직접 구경 가서 산 지식들, 몇 십 년 노하우를 가진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오지 말고 조금 사오십시오. 손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그래야 여러분하고 여러분 또 와이프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또 그거 하면 다리가 또 뭐 보는 거죠. 뭐 보고 또 가까운 친구 있으면 야 너도 뭐 봐라. 네 평소에 술 많이 먹잖아. 이거 뭐 뭐 술도 안 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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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뭐 조금 해가 친구들한테 조금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해봐야지 알든 모르든 아는 거지 무작정 입 딱 벌리고 있으면서 다 가르쳐줘. 노하우 전부 세상에 노하우를 한 번에 다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저는 한 번에 다 내놓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노하우를 잘 안 내놓고 또 더 중요한 건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집고림한 거 하나 알면서 그 가지고 막 되게 뭐 기한 거나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100에 99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뭐 집고림하는 것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퍼주는 이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타입이니까 여러분들 제 말대로 하십시오. 장터 가세요. 약전 골목 시장 경동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동량 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몇 십 년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그들 말 중에 절반은 그 지배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음에 약초 살 때 엄청 썩습니다. 엄청 썩습니다. 저는 똑똑해서 안 썩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썩아봤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썩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약초 안 썩고 사는 방법 그런 것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들어도 그들이 추천하는 그런 약초 이런 거는 10중 8구는 아니고 절반 정도는 없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국산 수입. 국산하고 수입. 그러니까 수입은 대부분 싸잖아요. 국산은 좀 비삽니다. 국산은 그 대신 조금 좋잖아요. 향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걸 정말 교묘하게 국산하고 수입하고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일반인들은 그거 구별을 못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만약에 백출. 백출하고 창출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산 백출하고 수입 백출하고 싹 내리지 3대 7로 섞어놔버리면 그걸 무슨 수로 구별합니까? 일반인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걸 다 구입하죠. 저 그런 거 무지 썩았습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나고 한 번 썩으면 천만 원, 이천만 원 돈 날라가는 거죠. 아버지는 썩아가지고 사온 그런 약초들은 바로 그냥 쓰레기통을 다 버리버립니다. 그게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썩고 안 썩고 이런 거는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이게 다 체험입니다. 직접 썩아봐야지 안 썩습니다. 안 썩고 한 번도 안 썩고 내가 안 썩을래. 그건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무지 많이 썩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